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창업자는 본사의 경쟁력을 확인해야 한다. 창업자 입장에서는 브랜드를 믿고 선택하며 결과가 안 좋을 시에는 심하게 표현하면 브랜드 본사는 가정 파괴범이 될 수 있다. 이제는 단순하게 특정 지역에서 조금 좋게 나온 결과로 가맹 사업을 하거나 남이 하는 것 조금 변형해서 호객님을 만드는 형태는 없어져야 한다. 특히 경쟁력 없는 상태라면 주변의 유사 브랜드 날립시 매출 하락과 폐점의 수순을 받게 된다.